이런 걸 먹으면 유튜브에 사람들이 좋아할 거 같아? 너무러 이 ㅆㄴ 지금 채점을 주셨어요?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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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다 그래 네 이름이 와나나냐? 네 방송 잠깐 열러 왔는데 네 이름이 와나나냐? 아니면 먹다 남은 바나나냐? 같이 술 먹고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유튜브를 알려주려고 한다 유튜브가 알고 싶으냐?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렁이는 유튜브 스타 요즘 유튜브를 제일 장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 아느냐? 초등학생들 그렇죠 그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덜렁이는 유튜브 스타 초코 액체 괴물 만들기 이라고 레시피가 써있는데요 사모님 어허 액체 괴물 모르느냐? 요즘 유튜브는 액체 괴물이 잘 나간단다 혹시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느냐? 유튜브로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요? 음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다 지금 현재 잘하는 게 뭐지? 어 저는 그림 그리 하고 그림? 그림은 나도 잘 그린다 유튜브 2개 다 됐다 나만 재원님 머리에 흰색 먼지 보이는 건가? 자 이제 이 흰색 먼지를 웃겨야 되는 백만 유튜브의 고충을 알려주마 흰색 먼지 어 떨어졌다 어 떨... 떨리는 내 마음 아무튼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봐라 나는 이래봐도 모든 유튜브를 다 알고 있다 퓨디파이는? 아 파이형? 파이형 아 좀 친해 혹시 그럼 저 퓨디파이 팬인데 혹시 전화 연결은? 미국보다는 010로 시작을 안 해서 아 백정원님 아 정원님처럼 전화하네 아 전화 왔다 아 아 바쁜 성대무사 성대무사 할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? 난 잘한다 100만 유튜브를 하면 성대무사 정도는 기본이지 마인크래프트 캐릭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만 나는 소리 내가 들려주겠다 뿌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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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느냐 그럼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벌이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한 거야? 어허 벌써부터 돈을 벌일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직업이 유튜버가 된 이상 직업인 동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될 때 좀 물어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간단하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일단은 10분 3초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왜 10분 3초에서 10분 5초는 6초 안 되는 거야? 10분 1초는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이고 10분 2초까지는 약간 아 얘 좀 쓰레기 같은데 10분 3초가 되는 순간 아 얘가 9분 단위 양상인데 10분 3초에다가 광고는 3개 10분 3x5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пал아ni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 centre 혹시 애교를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100만 유튜버라면 애교 따위는 별가 아니다 웃지마! 10분 3 그래도 입은 삶을 마치면 내가 유튜버로 나가서 그런 마음가짐은 지금의 너를 버리는 거다. 뭐야 이거? 애교? 그래 나한테 배운 애교를 한번 해보거라. 같이 제가 가능합니까? 하나 둘 셋 형. 하나 둘 셋! 왜 봐! 왜 봐! 이리 와 같이 해주시죠. 이리 와주세요. 이리 와주세요. 뭐 하는 겁니까? 가슴을 떨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네. 제가 애교를 하면 된다. 저기요. 덜렁덜렁 부르네. 저도 해야 돼요? 일단 한번 해봐. 어떻게 하는지 해봐. нет. 어흥! 아하고 어어어 저해. 해본다, 한번 더 해봐. 어어어! 그런 거는 아니지. 해보자. 오케이. 저 이렇게 하르에. 제일 먼저 그만둔 사람이 계는 겁니다. 준비 하나 둘 셋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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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ählt user아이예허헁물아! souvent!!!! Europa 아! 어!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악 빛빛 그거 알려주셔야죠 뭐야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익구조 아닙니까?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큰 비밀 알려주지 유튜브 9분 59초와 10분 약 1초 차이 이 차이가 얼마 전이냐? 한 두 배 이상 어허! 200 벌 사람이 6, 7배도 볼 수 있는 차이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10분을 넣어놔도 용서해줘라 사부님 제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? 10분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그에 맞는 컨텐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때론 20초가 부족할 때가 있다 그때 비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그때 다음 봐 예고편을 넣어라 그리고 인스타로 홍보해라 그리고 아니구만 엔딩 화면을 20초로 늘려라 그럼 원래 이 엔딩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형님 그 쓰레기였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지 유튜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시청자의 교감입니다 아니다 또 뭐라 생각하느냐 유튜버로 제 명예입니까? 아니다 뭐라 생각하느냐 달러입니다 그렇다 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잠깐만 야 이거 너 지금 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달러 있는 유튜브 싸 그냥 이게 우리는 하늘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늘에 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미지 베이킹을 시작하도록 하여 유튜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댓글 수다 아 댓글 수 댓글 수가 많을수록 그 영상의 질이 좋다는 뜻이다 아무리 조회수가 5000만이 나와도 그건 좋다 그리고 작년에 재훈 그리고 작년에 재훈 성우님이 나한테 말해준 게 있지 일바충도 사람이라 맞아 일바충 일바충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거다 일바충이 많아질수록 처음 올리자마자 신규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쪽에서 얘는 좋은 영상을 만들었구나 자체적으로 인디고를 만들어서 인디고가 아니고 뭐지? 이스도 씨랑 화두 떴던 거 알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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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디고 위조스트고 강태여라 제 편집자입니다 아 그런가? 유튜브는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블루오션이 많은 건가? 내 동생입니다 가운데 분 누구인? 강태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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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고려하다 아무튼 그렇다 자 유튜브 이제 뭐 그리고 그렇다 유튜브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유튜브 조회수가 내려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맞다 그런 말이 있지 길을 아는 자가 길을 아는 자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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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아는 자와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자다 알겠느냐 길을 알고만 있는 사람과 그 길을 직접 걷는 사람은 그 길을 달랑기는 유튜브 스타 마치 왔구만 마치 왔구만 퓨디파이의 신동생 외국인 교사를 한 명 섭외를 했지 와 룸? 이게 그 친구인가?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하고 질대한 친구? 안녕하세요 퓨디파이의 신동생님 퓨디파이의 신동생님 제가 처음 섭외를 해드렸습니다 아 퓨디파이 저희는 지금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아무튼 뭐 배우는 입장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퓨디파이 저는 가겠습니다 어 들어주시죠 나도 마지막을 알려주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퓨디파이의 신동생한테 모든 걸 말해드렸으니까 얘한테 더 들어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지금 포기하고 도망가신 거 아닙니까? 내가 형 번호를 알려줄게 어 형한테 연락해 자 카톡 켜봐 아이디 카톡 아이디 아이디로 추가 네 단글로 퓨 디파이 진 아 아직 안 끝났어 진짜임 진짜임 어 얘 지금 추가했어 얘한테 물어봐 다 유튜브 올리러 가야 돼 그럼 2만 2만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나한테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꼭 가지고 나도 꼭 언젠가 백만 유튜브가 되고 말겠어 모두 기대해줘 밀린 도네이션 봐야지 끝났으면 아멘 아멘